기업 공개 시장이 과열 국면을 벗어난 모습입니다. 지난달 상장일에 따따브를 기록한 공모주는 한 종목도 없었는데요. 3, 4개 주 주가도 비교적 부진합니다. 그럼에도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지난달 들어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심영주 기자입니다.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IPO 시장. 2월 들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닉스를 시작으로 APR까지 스펙을 제외한 총 6곳이 신규 상장했지만 상장일 주가 흐름은 부진합니다. 상장한 지 15일에서 140 영업일이 된 종목들로 구성된 KRX 포스트 IPO 지수는 2월 들어 연초 대비 13%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 흥행 대박 상징인 따따블도 전무합니다. 반면 2월 초 1%대 수준이었던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월말 3%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펀드 설정 행위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 2월에 조단이 대역급 APR이 상장하면서 전체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또 공모주 펀드는 자산 일부만 공모주에 투자하는 만큼 개별 종목 주가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 공모주 펀드들 공모주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지만 일반 주식도 같이 가지고 있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함수예요.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조금 올라와도 그게 훨씬 더 펀드 성과가 긍정적이거든요. 시장에서는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세뇌기주 주가 변동성이 커져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 펀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다만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펀드에 배정되는 주식수가 적어져 기대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 이데일이 TV 심영주입니다.